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신뢰성 관리는 기사 시험에만 포함되는 과목이다 그죠 포함되는 과목인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품질경영 그리고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 그리고 생산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라든지 아니면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통계적 품질관리나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품질경영 수업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그 통계적 품질관리하고 실험계획법에 집중적으로 모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라면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신뢰성 관리가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인데 가끔 이제 보면 우리가 뭐 기사시험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 신뢰성 관리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산업기사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마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과목마다 20문제씩 나오잖아 그죠? 20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배웠던 실험계획법이 됐던 아니면 통계적 품질관리가 됐던 이런 과목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적은 시간을 학습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관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시험 문제에서 적게는 한 15개 정도 뭐 어느 정도 15개 이상 뭐 17개 뭐 18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물론 100점을 맞는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5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진 걸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신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성 관리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에서는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내지 한 두 학기 정도 학습을 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품질 경영 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신뢰성 관리 신뢰성 공학이 아니고 이제 신뢰성 관리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보면 신뢰성의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제품 그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신뢰성의 기초 개념에서 우선은 신뢰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신뢰성과 신뢰도라는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뢰성 신뢰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템, 아이템이라는 것은 제품, 부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품이나 부품 이런 것들이 규정된 사용 조건이 있을 겁니다 사용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 동안 요구하는 기행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성질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정성적인 표현이죠 성질이라면 요거는 신뢰성에 관한 거고 확률이라면 요거는 숫자적인 개념이잖아 그죠? 계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질이라고 나오면 신뢰성 그리고 확률이라고 나오면 신뢰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뢰도, 신뢰성이라는 것은 뭐냐 즉 제품이 고장이 나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보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1.2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다가 하나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전자기기 신뢰성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 신뢰성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그리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전자기기 신뢰성 자문위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그리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는다라기보다는 필기시험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1950년대 어떤 신뢰성공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어떤 조직체가 되겠지 그죠? 위원회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어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에 보시게 되면 신뢰성관리라는 게 나온다 그죠? 신뢰성관리 신뢰성관리란 성능과 신뢰성은 물론 보전성, 가동성이 높은 제품을 경제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만드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제조하기 위하여 제품의 개발로부터 설계, 제조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수명 주기에 걸쳐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지 아겠죠?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보시게 되면 어 신뢰성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신뢰성관리는 뭐냐면 고유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사용 신뢰성이 있다 고유 신뢰성이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 사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용 신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고유 신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설계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 신뢰성 제품이 우리가 설계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신뢰성을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고유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품을 사용자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규정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그 사용 중간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사용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 고유 신뢰성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겠죠? 잘 만들거나 설계를 잘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우리가 신뢰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을 적게 하는 우리가 신뢰성 설계 설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품의 어떤 설계 그리고 공정관리 잘 만들어야 되겠죠? 공정관리 그리고 공정해석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해서 기술적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품질관리 활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유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이걸 갖다가 고유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면 첫 번째 고유 신뢰성 향상이 있다고죠? 고유 신뢰성 향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용 신뢰성 향상이 있죠? 그래서 구분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유 신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가지는 신뢰성 이걸 갖다가 고유 신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설계할 때 우리가 수명이 긴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만들 때 또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고유 신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보면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방안이 있고 그리고 제조 단계에서 향상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또 알겠죠? 그래서 고유 신뢰성 향상에서는 설계 단계가 있고 제조 단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방안이라는 거는 설계 잘 해주면 되겠지 알죠? 설계를 잘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병렬, 대기등, 리던던시 설계를 합니다 리던던시라는 거는 이제 중복 설계를 이야기합니다 중복 설계를 리던던시 설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직렬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된 걸 직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흐르게 되면 만약에 직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됐던 이게 됐던 이게 됐던 이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고장이 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직렬 시스템은 고장이 잘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병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병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병렬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류를 흘린다라고 보면 이게 고장이 나던 그죠? 이게 고장이 나도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또 이쪽으로 흐르면 되겠지 이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렬 설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병렬 설계를 하게 되면 고장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병렬 설계를 하면 제품 자체가 좀 복잡해지겠지 그죠? 부피도 커질 것이고 복잡해질 것이고 뭐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복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및 대기 대기 등 리든던시 중복 설계를 하면 될 것이고 또 제품을 단순화하면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핸드폰의 기능 자체는 우리가 통화를 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제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화는 기본이고 인터넷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 기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한 개만 고장이 나더라도 그 시스템이 멈춰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고장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단순화 시켜주면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고신뢰도 부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신뢰도가 아주 높은 그런 부품들을 사용해서 만들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구조적 설계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구조적 설계 방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적 설계 방안은 페일 쉐이프가 있어요 페일 쉐이프 페일 쉐이프라는 거는 뭐냐면 페일이라는 거는 실패잖아 그죠? 실패를 하더라도 세이브 안전하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페일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 보면 비행기는 우리가 엔진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엔진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고장 나면 바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조 엔진이라는 게 달려 있잖아 그죠? 주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보조 엔진이 작동을 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 실패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페일 쉐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페일 쉐이프도 있고 풀프루프도 있습니다 풀프루프 풀프루프라는 게 있는데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풀이라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도 안전하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전기코드 요즘은 가정용에서도 전기코드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죠?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요즘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꽂든 이렇게 꽂든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해서 꽂아야 된다라면 두 개만 돼 있다라면 이게 이렇게 꽂는 거 하고 이렇게 꽂는 거 하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으냐면 코드가 이게 세 개로 돼 있었죠 세 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는 꽂을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무도 못 꽂습니다 알겠죠? 누구나 누구나 다 이렇게 꽂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풀프루프 설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끝에 우리가 딜레이티라고 돼 있죠 딜레이팅이라고 돼 있는데 작동 조건의 경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동 조건의 경감이라는 거는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게 되면 되겠죠? 이런 어떤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또 동작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딜레이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품의 단수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험의 자동화가 있겠지 그죠? 신뢰성 시험의 자동화입니다 그 앞에다가 신뢰성 적어두시면 됩니다 신뢰성 시험을 자동화하면 되겠죠? 사람이 검사를 하면 실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조 단계가 있다 그죠? 제조 단계에서 신뢰성 향상 방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만들 적이죠 만들 적에 만들 적에 공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에서 제조 기술의 향상 기술을 향상시켜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제조 공정을 자동화합니다 사람이 만들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로봇화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면 훨씬 더 안전하겠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제조 품질에 우리가 통계적 관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부품과 제품의 번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 단계에서 향상 방안 뭐 제조 단계에서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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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번인이라는 게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와 제조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유 신뢰성 즉 만들어진 그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됐고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흔히 우리가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뭐 이런 얘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똥손 뭔가 만지면 고장이 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또 있다 이거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 이제 사용신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신뢰성이라는 거는 거기에 사용신뢰성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용신뢰성에서는 우리가 사용단계 사용단계입니다 이거는 사용단계 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용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단계에서 사용단계에서 인간요소와 관계된다 인간요소 인간요소 인간요소와 관계된다 그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 고유신뢰성 고유신뢰성을 고유신뢰성 고유신뢰성의 어 장기간 장기간 고유신뢰성의 장기간 유지 관리되도록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되도록 유지 관리 되도록 유지 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고유신뢰성의 장기간 유지 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적어둡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사용 단계에서 사용 단계에서 사용 단계에서 신뢰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않는다 않습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신뢰도는 이미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조 단계 고유신뢰성이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고유신뢰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뢰성을 유지해 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서는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신뢰성 그 기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는 어디에서 고유신뢰성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 단계에서 신뢰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이거는 다시 풀어서 쓰면 고유신뢰도 고유신뢰도를 고유신뢰도를 장기간 보존하는 것 장기간 장기간 보존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 단계에서는 신뢰도는 증가하지 않고 고유신뢰성에서 만들어진 고유신뢰도에서 만들어진 요걸 장기간 보존하는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신뢰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번째 포장 보관 운송 및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철장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철장 관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 두번째는 요기에서는 이제 예방보전 동그라미 두시고 예방보전은 우리가 P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예방보전이나 혹은 사후보전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용신뢰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할 때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름칠하고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보전을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신뢰성에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보전 사후보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세번째 보면 애프터 서비스 해주면 되겠죠?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 사용할 때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 수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네번째 보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겠죠?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사용자들한테 주면 그 사용자들은 그걸 읽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겠지 그죠? 과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다섯번째 보면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면 되겠죠? 사용자들에게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그걸 갖다가 고유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을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에 보시게 되면 설계심사 라는 게 있다 그죠? 설계심사는 그 둘째 줄에 보면 우리가 설계심사는 DR 디자인 리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죠?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리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밑에 줄에 설계심사는 아이템의 설계 단계에서 성능 기능 신뢰성 등을 가격 답기 등과 비교해 가면서 주어진 설계에 대해 심사여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설계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용어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보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었는데 우리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호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신뢰성관리다 보니까 우리가 신뢰도라는 게 나오겠죠 신뢰도 신뢰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신뢰도는 우리가 rt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t 시간에서의 신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불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고 불신뢰도가 있는데 불신뢰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는 ft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알죠 기회 자체를 그렇게 나타내고 이 불신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적 누적 고장 확률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누적 고장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신뢰도 이걸 ft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기호 자체가 고장 확률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문자 ft 대문자로 나타내면 불신뢰도가 되는 거고 소문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t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장 율이 있습니다 고장 율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람다 라는 기호를 씁니다 람다 고장 율은 람다 라는 기호를 쓰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은 고장 율 함수가 있겠지 그죠 고장 율 함수는 람다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구하는 게 아니고 기호가 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세타라는 기호를 쓰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e t t 에서의 평균 수명을 나타냅니다 et라는 기호를 쓰고 때에 따라서는 m t t f 라고도 쓰고 때에 따라서는 m t b f 라고도 씁니다 알죠 요거는 모두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m t t f 라는 건 뭐냐면 mean time to failure 어 우리가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술이 불가능한 경우 술이 불렁입니다 불렁 술이 불렁인 경우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경우 있죠 형광등은 우리가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지는 않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균 수명을 m t t f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mean time to failure 이렇게 쓰는 거고 m t b f 라는거는 mean time between 입니다 사이죠 사이 between fail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수리 가능한 경우에 수리 가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 그죠 자동차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쓰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때는 m t b f 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걸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일단은 우리가 어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요걸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용어를 이렇게 쓴다 용어 계속 쓰일 거예요 쓰이는데 이걸 적으면 이게 뭔지 모르면 조금 곤란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적어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보고 우리가 신뢰도 이라면 rt 그리고 불신라도 이라면 ft 그리고 고장확률밀도 함수 이라면 소문자 ft 고장률은 남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평균 수명은 세타라고도 나타내고 그리고 et라고도 나타내고 그리고 mttf 라고도 나타내고 mtbf 라고도 나타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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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